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부여 청양 출신 정진석 의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오늘 총리 대행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세균 총리가 부랴부랴 비공식 퇴임식을 갖고 떠나셨는데 그 퇴임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백신 대란의 큰 위기 상황인데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나 인준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떠날 이유가 있었는가. 적어도 미리 예고된 대정부질문 일정만큼은 마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렸습니까? 네, 우연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대신 대행으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해 1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퇴임하는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좌진에서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가 한 달 반 전에 국회의사당 맞은편 골목에 있는 건물 200평 2개층을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림 한 번 띄워볼까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죠. 확인해보면. 지금 부랴부랴 부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건물이 한 달 반 전에 계약이 됐고 저 건물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용했던 건물인데 누군가가 필요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다 정세균 후보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알고들 있습니다. 파랗게 저 지역에 퍼져 있는 것이고요. 저게 사실이라면 정세균 총리는 재직 기간 중에 여의도의 명당자리로 불리는 저 Y빌딩을 대선 캠프 사무실로 차린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네. 제가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 그 엄중한 민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부총리께서 경제 전문가이시고 그쪽에 국한되신 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총리를 대행하는 자격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정말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김종필 총리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은 호랑이야. 평소 때는 끼니 때마다 밥 갖다 주는 사육사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데 수틀림은 그 자리에서 물어 죽여. 국민은 무서운 호랑이야. 이런 말씀 하신 게 헌떡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고 자식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옷깃을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민심은 불과 1년 만에 매서운 회초리를 정부 여당을 향해서 들은 겁니다. 세평은 분노한 민심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위선, 무능한 정권에 주놈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괴멸적 실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에서는 20대 남자가 무슨 72%가 야당을 지지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3년 전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하면 30대의 민주당 지지율 30포인트가 급락을 했고 20대는 26포인트, 40대에서도 2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민의는, 이 결과는 선거 결과라는 것은 민심의 소재를 가장 정확히 살필 수 있는 지표이죠. 이 무서운 민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네, 의원님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저도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정부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이번 결과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특별히 국민들께서 불공정이라든가 또는 부정,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정 행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받드는 길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국민들께서 저희가 보기에 불공정이라든가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러셨겠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정책적인 오류는 저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정부는 좀 더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더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내놓은 말씀은 얼굴 없는 단 100자의 대변인을 통한 논평입니다. 국민의 실책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육안 표명인데 적어도 수보회의 정도에서는 대통령님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은 늘 남의 뒤에 숨습니까? 이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이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에도 대통령은 끝내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이건 매우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자, 우리 백신 얘기 좀 하십시다. 지금 이 백신 확보는 정부의 영역입니까? 민간의 영역입니까? 당연히 정부의 영역이죠. 정부의 영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에 기여하는 범위가 매우 크죠. 방역 자원은 주로 민간적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또 우리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민간인들의 협력이 모아져서 방역을 이루는 건데 이 백신만큼은 순전히 정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정부가 못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이 백신 확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나설 수가 없죠. 그렇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백신은 완전한 정부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어저께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유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버렸어요. 뉴스 보셨죠? 네.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화이자 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어요. 오는 9월까지 일본 내 16세 이상 모든 접종자에게 맞출 수 있는 백신 1억 회분, 그러니까 1억 회분이라는 게 1억 도수죠.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날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부터 안목적인 지지나 지원을 얻은 뒤에 그 성공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가 이러한 충분한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뒤에 제가 외교부 장관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일본이 그동안 중국 견제에 상당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부터 대만, 홍콩, 신장, 남궁, 중국회, 동중회 문제 등 중국이 반발할 만한 이슈들을 모두 망라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몸처럼 움직였거든요. 그 결과가 미 백신의 충분한 확보로 이어졌는데 저는 걱정이 이제 내달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죠. 결국 우리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성과보다 못 거뒀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작년부터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1억 5,200만 회 정도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붙인다면 7,900만 명이 되죠. 하나하나씩 따지려면 시간 시간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고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경제 총책임자, 우리가 경제대국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미국과는 여섯 번째로 큰 교육국이고 또 동맹국이고 이런 대한민국이 왜 지금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이거 한번 좀 띄워보세요, 내가. 일일이.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런데 말이죠. 2월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하겠다. 300명에서 600명으로 금방 찢어졌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600명에서 1,000명대로 올랐고 모더나 CEO하고 과상통화를 했는데 2천만 명분, 그러니까 4천만 회분, 4천만 도스죠. 이거 공급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얀센 백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전 문제로 생겨가지고 공급이 또 필요하게 되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모더나가 자산 백신을 가지고 미국에 2억 분도 더 공급하게 돼서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중단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자신감 넘치는 얘기만 하지만 부총리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로 좀 주십시오. 짤막하게 좀 해보세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일을 듣지 않고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총리 조금 걱정하시고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기하고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에 대해서 제가 제가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조정권은 국회의원이 갖게 돼 있고 그것이 오늘 국회의 단순이고 정평이 옳시다.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들의 답변에 대해서 공세설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국회의원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예의를 주십시오. 이 스가 총리가 어저께 성과를 거둬더니 자꾸 거슬려요. 9월까지 1억 회분 분량의 백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호할 만한 성과를 우리가 4달에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단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리가 말씀 드리고자 질문이 끝내죠. 중간에 인서텍트하지 말고 제가 발언이 끝나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돼요. 시간에 카운트 되지 않으니까 조금 들어볼게요. 대관에 동문서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문서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 대통령이 동쪽을 가리키면 답은 서쪽에 있다. 그런 식이에요. 대관에서 이 당시에 자신있다고 얘기하고 백신 불확실을 제거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이 안심시키려고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진 않고 있어요. 집값만 동안 제대로 잡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만 집값 잡혔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말씀들이 결과는 반대로 나오니까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배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총리를 공지해 볼 생각이 전혀 없고 안심도 없어요. 어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일본 총리의 그런 외교적 성과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따 외교부 장관님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그 같은 외교적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말씀 주신 게 정부로서는 지금 1억 5,200만 도지의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는 1,200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백신 공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무연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셔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정중하게 국민을 상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의 질문은 지역이나 또는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격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조 높은 질의응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집amentos 아멘